애니어 MBTI 스터디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. 엠제스 세대의 젊은 친구들은 왜 MBTI 성격 테스트에 열광할까요? 그것은 바로 진짜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. 진짜 나를 만나야 연어가 죽을 때 고향을 찾아가듯이 행복하기 때문이죠. 애니어 MBTI는요. 애니어그램 플러스 MBTI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스터디 과정입니다. 저로의 찬스. 여러분 MBTI의 어떤 그런 성격 유형 궁금하시죠? 애니어그램 무료 앱도 알려드립니다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테스트 해보셔서 매칭해보는 그런 시간까지 가져볼 겁니다. 애니어그램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? 애니어그램은 인류와 탄생과 거의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. 애니어그램 중동 쪽에 아랍 쪽에 국기들 보세요. 별, 달 모양이 꼭 있는 거 아시나요? 바로 이 별과 달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이 애니어그램 고대의 문명, 역사와 함께 떠나는 애니어그램과 바로 MBTI. 여러분 이 선호지표 네 가지를 통해서 떠나는 이 MBTI의 그 무식의 세계. 함께 떠날까요? MBTI 대 애니어그램. 너무 흥미롭다는 사실 꼭 신청하셔서 그 비밀을 얻어가세요.